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지만 난 잘 모르겠어 내가 필요한지 중요한지 모여봐, 들어봐 너에게만 말해줄게 하리라, 데리라, 이로리라, 에리라 하나번인 구원에게 유일성의 하나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아, 애차나 리라, 하나, 자나와 함께 떠나요 RUTC 유치원으로 모여봐, 들어봐 신기하고 재밌는 성경여행 놀라운 리밀여행 RUTC 유치원으로 모여봐, 들어봐 신기하고 재밌는 성경여행 놀라운 리밀여행 놀라운 리밀여행 놀라운 리밀여행 고금으로 세계를 정복할 RUTC 유치원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 힘차게 외치고 RUTC 유치원 제조 시작해보도록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다같이 몸도 튼튼, 영도 튼튼해지는 RUTC 유치원 제조 시작해볼까요? 네! 띄어요, 랩너트 제조 예! 달려요, 랩너트 제조 예! 두 눈 반짝 크게 뜨고 랩너트 제조 시작! 소중한 두 손 주님의 언약을 꼭 붙잡고 소중한 머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거야 끈뜨난 두 다리로 꼭꼭 걸어서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원, 투, 쓰리, 포! 온몸 구석구석 끝까지 예수님의 능력이 마음 깊이 깊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랩너트 전도자 랩너트 선교사 뛰어요, 달려요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선생님, 저도 이 말씀 알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어머, 자나도 알고 있었구나 네, 사실 전 이 말씀 매기 때부터 외운 말씀인데 제가 처음으로 외운 말씀이기도 해요 어머, 그랬구나 그런데 사실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원약이 이루어지는 전도와 성교에 대한 말씀이 준비되어 있단다 우와, 그럼 이제 저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겠네요 당연하지 그럼 말씀이 쏙쏙, 믿음이 쑥쑥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출발! 알리티시 유치원 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또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전도와 성교에 대해 함께 그 비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함께 살아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가죠?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가족들이요 유치원에 가면 친구들도 만나요 교회에는 선생님, 목사님, 친구들이 있어요 아참, 슈퍼 아줌마, 미용실 아저씨, 경비 아저씨도 만나지요 와,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군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많아요 자, 여기를 보세요 얼마 전 텔레비전에 나온 진짜 이야기예요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아주 많았던 어떤 연예인이 자살을 했어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것을 자살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슬프고 행복하지 않았으면 자, 여러분 이 웃는 얼굴에 눈물이 보이나요? 네 정말 정말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이 세상에는 웃고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웃는 얼굴이지만 진짜 속마음은 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 우리 RUTC 유치원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이유만 안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인이 되었고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나요?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바로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서로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죠 그 결과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고 몸도 너무 아파서 병원에 찾아 다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만나면 되는데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온 세계에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맞나요? 네! 이것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전도랍니다 전도야말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아까 우리 친구들이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전 아까 알리티시 유치하네요 오기 전에 경배 아저씨한테 아저씨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행복해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말을 했군요 저희 엄마도 얼마 전에 이모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모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얼마나 전도와 선교를 기뻐하시는지 자 보세요 이 냉수 한 잔이라도 전도자에게 베푸는 것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기쁘시게 본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어린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선교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전 세계가 가장 행복해지는 길인데요 그 방법을 이야기해 줄게요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며 선교를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보이게 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무엇이 되고 싶나요? 여러분이 그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군인이요 네 화가요 네 그래요 그런 꿈들이 있군요 만일 군인이 되고 싶은 랩런트가 있다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그냥 군인이 아니라 세계보고만은 세상에서 제일 멋진 군인이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세계보고만은 군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는 멋진 랩런트가 되는 거예요 또 이미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를 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보세요 선교사님들 사진입니다 함께 선교사님들 사진 찍은 것들이 여러 장 있죠 짜자잔 자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와 여기 가득 찼는데요 전 세계에 이보다 더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파송 받으셨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또 선교금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선교를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선교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랩런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 선교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보고만 할 힘을 주실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즌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 가슴속 깊이 깊이 간직하는 멋진 전도자가 되길 바라며 우리 마지막 인사 힘차게 합시다 예수는 너네 뭐해? 아휴 한글 공부 난 그림 그리지 난 한글도 다 알고 쓸지도 아는데 좋겠다 아무튼 나 지금 이거 다 하면 엄청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그래 찬아야 지금 하나 바빠 하나 오늘 엄마한테 야자 맞았대 엄마가 하라는 데까지 다 해야 놀 수 있어서 나도 기다리는 중이야 한글이 뭐 가렸다고 난 엄청 쉽던데 난 엄청 어렵거든 난 엄청 쉽게 얘들아 그만해 이러다 싸우겠다 싸우면 막으면 좋잖아 응? 야 괜찮아 너 그림 그려봐 넌 꽃도 제대로 못 그리잖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나 꽃 잘 그려 여기 리라가 그린 꽃 옆에 그려봐 넌 꽃도 제대로 못 그리잖아 지난번에 너가 꽃 못 그린다고 나한테 그렸다고 했잖아 얘들아 그만해 어? 저기 선생님 오신다 선생님 한자마자 놀렸어요 그리 못 그린다고요 무슨 소리야 너가 먼저 놀렸잖아 나 한글 못 쓴다고 그만들에 얘들아 이렇게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무슨 일들이니? 선생님 하나가 오늘 엄마한테 야자 맞았대요 다른 애들은 다 한글 쓰고 읽을 줄 아는데 하나만 못 읽는다고요 네 맞아요 이것 좀 보세요 엄마가 오늘 여기까지 살았어야 한대요 글자 한수도 싫은데 찬아가 놀리니까 저도 모르게 그만 놀리긴 나 한글 쉽다고 하는 것뿐인데 그게 놀리는 거지 그래 찬아야 어려워하고 있는 친구에게 에이 그거 쉬운데 라고 말하는 건 놀리는 게 될 수 있단다 그럴 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잘할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야 정말 미안해 난 정말 널 놀리려고 한 게 아니었어 아니야 찬아야 내가 미안해 나도 너 그림 못 그린다고 했잖아 놀렸잖아 그래 그래 아유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이렇게 우리 모두는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이 모두 다 다르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단다 세계보금화를 이루기 위해서 말이야 세계보금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 너희들 각자 꿈이 뭐니? 꿈이요? 앞으로 되고 싶은 거 말이야 음 전 화가가 되고 싶어요 전 그림 그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우와 진짜 멋진 꿈이다 전 의사 선생님이요 그래서 아픈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줄 거예요 우와 진짜 멋진 꿈이야 우리 하나는? 음 전 잘 모르겠어요 글씨도 모른데요 뭐 무슨 소리야 글씨를 못 써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하나는 엉뚱하고 재미난 생각을 잘하잖아 그걸 통해서 멋진 과학자나 훌륭한 작가도 될 수 있고 또 하나 운동도 잘하잖아 우리 하나가 잘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정말요? 사실 과학자, 운동수술, 요리사, 기타 등등이 되고 싶은 게 정말 많아요 그래 하나는 잘하는 게 참 많으니까 오늘부터 기도해보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전도와 성교가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거란다 전도와 성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말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림을 그리는 홀카랍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러다 보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화가가 되어있더라고요 전 전 세계를 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화가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든지 제가 발견한 새로운 약을 저세계를 깜짝 놀라고 했어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병의 원인을 발견한 거죠 그런데 사실 그 약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우리를 만드신 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정말 건강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저의 진짜 직업은 전도자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구 선수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배구를 잘하냐고요? 그야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죠 아야서부터 운동을 좋아했던 전 세계보그마하는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기를 써요 그랬더니 키가 쑥쑥 자라고 공도 좋아지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배구 선수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라는 사실을 말해주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진짜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란다 이것을 세계보그마라고 한단다 너희들이 바로 세계보그마의 주역들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지 아하 그래서 세계보그마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럼 저 세계보그마를 위해 집에 가봐야겠어요 집에? 왜? 배가 고프거든요 세계보그마를 하려면 밥을 먹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 밥을 잘 먹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데 세계보그마를 위해 밥 잘 먹으렴 우리 찬아 화이팅! 찬아 화이팅!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마블링 물감을 이용해서 세계지도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지도지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선생님이 미리 세계지도의 모양본을 만들어 보았어요 이렇게요 자 이제 이 본을 이용해서 세계지도를 만들어 볼 거예요 대야에 마블링 물감을 떨어뜨려서 멋진 무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마블링 물감은 기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많이 많이 흔들어 주셔야 한답니다 자 흔들어서 물감을 물속에 떨어뜨릴게요 이거는 초록색 물감을 흔들어 볼게요 파란색 물감도 흔들어서 이번엔 빨간색 물감을 흔들어서 또 떨어뜨려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나무잡가락으로 저어서 멋진 무늬를 만들어 볼 거예요 나무잡가락으로 살짝만 저은 다음에 소화지에 이 무늬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어떤가요? 이렇게 멋진 무늬가 나왔어요 마블링 작품을 잘 말려서 놓아주시고요 선생님이 미리 만들어 놓은 마블링 작품에 세계지도 모양 본을 대고 본을 떠볼게요 본뜬 모양대로 잘 놓은 후 가위로 오려주세요 알리티시 유치한 친구들 멋진 세계지도를 만들어 보았나요? 세계지도를 방에 걸어두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보세요 세계보고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또 세계에 흩어져 이렇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진도 옆에 붙여두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세계보고마의 주인공이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알레디시 유치원 친구들 하나님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세계보고만 말씀이요 전 너무 어려서 전도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전 오늘부터 선교사님들을 위해 꼭 기도할 거예요 그래 리라야, 그것도 아주 중요한 선교야 그리고 얘들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하나는 세계보고만은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지? 네! 그러면 세계보고만은 운동선수가 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밥을 잘 먹고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몸이 튼튼해지니까요 그래 맞아, 밥을 잘 먹는 것도 세계보고만 한다 그러면 훌륭한 세계보고만의 의사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해요 그래, 책을 많이 읽은 것도 세계보고만을 하는 거란다 우리 리라는 무엇을 준비할까? 저는 그림을 많이 그리고 또 재능난 생각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정말 멋지다 그리고 아무리 자신의 재능을 많이 준비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세계보고만은 할 수 없어 그럼 예배드리는 것도 세계보고만을 하는 거네요 그러고 보니 제가 세계보고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알리티시 유치원 친구들도 세계보고만 하는 랩런트가 되기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지요? 선생님은 지금부터 세계보고만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세계보고만이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이 세계보고만을 위한 알리티시 유치원 시즌 1의 마지막 해였어요 너무 아쉬워요 저도요 저도 알리티시 유치원을 통해서 많은 은혜도 받고 정말 즐거웠는데 저도요 그럼 알리티시 유치원은 언제 또 만날 수 있어요? 글쎄 하지만 친구들이 기도한다면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다 선생님도 알리티시 유치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 우리 알리티시 유치원 친구들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승리하도록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신분 안녕 보금이 뭐야 언약이 뭐야 궁금해 정말 궁금해 엄마는 보금이 중요하대 그게 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 목사님은 언약이 최고래 그게 뭔데? 예수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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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